짬뽕을 펼치하는 짜장면makers 이 늦은 시간에도 찾을지 마십니다 내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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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진짜 끝났으면 어떡했네 맛있어 음 뜨거워 아 뜨겁다 아앗 줄 아마도 주말은 한 시간 기다리자 아regist 3시간 날 날 날 저녁 주말에 음 수다 이에 이임 말아 음 음 음 음 이게 이게 뭐 이제 기름하고 물어가지고 엄청 많이 묻었네 여기 안 넣었지? 오카가 여기 없는 거가 여기 있어 없는 거가 오카가 여기 있어 두 판째 두 판째 싹 띄워서 싹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뜨거운 뜨거운 짜장면을 먹어본 건 처음이네요 다 먹을 때까지 뜨겁습니다 네 끝하게 비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술래? 응? 힘내수 네 끝까지 감사합니다.